버스터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 이 친구 신발 샌들 때문에 운동하나 샀다고 해서 샥 하기로 했어? 어 여자 사이즈 240cm 아, 원 사이즈 원 사이즈래, 원 사이즈 너무 싸고 좋아. 일단 작아지만 딱 골랐는 게 내 발에 250원이라고 너무 정확하게 맞았어.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탈나도 마음에 들고 아, 저거 오래비 한번 탈까? 아냐아냐 멍골로 만족하자 우리 이야, 지금 이 친구 지금 이제 구글 지도 보는 법을 이제 알려줘서 지금 신났습니다. 벌써 너무 좋다 호스를 끼고 버스 타러 갑니다. 버스 정류장이 한 2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아주 기분 좋은 비 이제 젖지 않고 금방 말라 또 바람이 버렸어 네 사람만 안 다치면 돼 근데 근데 애들이 하가도 있잖아 속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현사가 안 나아 어, 여기는 뭐 그거 같은데 뭐 스타디움 하냐 운동장 같은 거 스타디움 저는 선님들이 많이 나와있네 이런 게 안하면 더 아보는거지 뭐 셈이 무슨 행사인가 봐 그러니까 магазина 선님들이 많고 응 그렇네 응 다운을 들여다볼까? 아니 들어가도 장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물 하나 들고 와 물 들고 와야 되겠다 물어도 주는 거다 자 일단 버스 타고 왔는데 어차피 인간에 버스 타고 왔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남았어요 아침도 당근 아침도 당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친구? 쌀공 우리는 마지막 곳이 호치민으로 갑니다 달랏에서 호치민으로 가는데 10시간 걸린다고? 8시간 8시간 8시간이라도 침대 찾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넌 네 자리 나와라 여기다 어디니? 여기 밑에 가라 어 기도 가라 다 있다잉 물도 있고 다 있다잉 이거 안 마저 되는 거다잉 이거 안 마저 되는 거다잉 해 주네잉 다 스프링 시티에 이것도 잘하고 있는데 12년 만에 오네요 다시 그렇지 같이 먹고 먹어줘야 돼 부릅다 부릅 Zahl 동공선수리 동공상수리 어, 동공상수리 보는거 잘 봐 동공상수림만 챙기게 흐흐흐흫 뒤쪽으로